내려와 내려와 모모맘님 감사합니다 모모맘님 감사드려요 이사루는 길냥이들한테도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푸트야 먹어 맹맹아 맛있나 맹맹이 맛있나 이렇게 희미하노 화면이 모모맘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모모맘님 감사합니다 맛있나 점순이 맛있나 아이고 많이 울었어 밤에 너무 굽어라 아이고 푸트야 밥 먹자 푸트야 단아 주시켜먹어 푸트니 단아 어이구 눈꽃바랍 맛있지 처음 먹어보지 앞으로 많이 사줄게 맛있지 이제 향라기 다 마시 감사합니다.